최빈이 보카 2에 2네요 보카 2에 2 컬러 뭐 어떤거 배웠어요? 색깔이 어떻다라는거 배우셨죠? 단어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색깔만 세번째 핑크 어우 저 무슨 사자님처럼 하시네요 계속해서 블루 블루 P-L-U-E K 그레이 G-R-A-Y 계속해서 Purple P-U-R-P-L-E 오케이 오렌지 O-R-A-Y N-G-E 오케이 브라운 브라운 B-R-W-U O-N O-N OK 브라운은 틀리시는군요 V-라우-은 브라운 V-라우-은 O-W가 아우 됐습니다 아우- 브라운 아우 진짜 자, 이가 있다, is, is, is도 있고, m도 있고, r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다 B동사라고 하죠. 이가 본문에 이즈가 나올거구요, 계속해서, white, w, h, i, t, e, ok, 계속해서, yellow, y, e, l, w, ok, 자, 그래서 여기가 yellow, white, brown, orange, purple, grey, blue,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됐던, pink, 공통점은? color, color, go, 다 무슨 C예요? color이요. 다 무슨 C냐고요? 이름 C요. 아, 이름 C예요? 아니요, 어떤 C요. 이름 C로도 쓰이지만, 어떤 C로도 쓰이죠? 네. 오케이,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구몬 목소리 어떻게 생겼어요? 네? 아구몬이라고 유튜브에 있길래 목소리 찾아왔는데 없어요. 저도 잘 모르구요, 그런건? It is yellow. It is yellow. It is yell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It is yellow. 됐습니까? 색깔 묻고, 나파기. It is blue. It is blue. 그래서, 어떤 C 앞에 뭐 있습니까? It is blue. 그래서, 어떤 C 앞에 뭐 있습니까? It is blue. 그래서, 합쳐서, 파랐다 라는 하다 C처럼 쓸 수가 있죠. 만약에, 그것은 파랐니? 라고 묻고 싶으면? It is blue. 그것은 파라치 않다? It is blue. It is red.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계속해서? It is pink. It is pink. It is pink. 그래서, 핑크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다음? It is brown. Brown. 어떻게 쓰죠? It is brown. Okay, 계속해서.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gray. It is gray. It is gray. It is purple. It is purple. It is purple. It is white It is white It is white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 음식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면 음식이 영어로 뭐죠? Food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음식이니 하고 싶으면 What food is it?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책 무슨 책이야? What food is it? 됐습니까? 응용편도 잘 대답했구요 오늘 성취도 브라운 벨링 살짝 틀렸네요 성취도 98점 드리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장민아 너 뭐해? 장민이 아닌가? 장민이 실종됐어요 선생님 응 취었어 취었어 근데 왜 가방에 넣고 가요? 더 자식 같겠지 감사합니다.